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농지법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방영된 심층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농지법이 재해 역할을 하기 위해선 농지 전수조사와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흥식 전국농민의 총연맹의장은 농지법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 고리가 된 데에는 지난 27년 동안 농민 의견을 무시한 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거듭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사법인 만들 때도 농지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휴사법인들이 농사를 질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이원택 국회의원은 농지 활용의 순기능을 위해 농지법에 둔 예외 규정이 악용되면서 투기로 이어졌다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 역기농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악용해서 투기하고 또 돈을 벌려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또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농지의 문제가 도출된 게 아닌가. 임용환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벼가 아닌 다른 농작물을 심더라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며 이런 허점이 그동안 투기를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사전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 농지위원회 감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박 의장과 임 변호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내용을 농지법에 명문화하고 농지청을 만들어 농지와 농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